아 와.. 몸을 너무 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 연습을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지난 경기에는 머리를 삭발까지 했는데도 너무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제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팀 연습모드가 있었어요 귀찮아서 넘겼는데 이제는 저의 슈팅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연습모드를 해서 슈트 감 좀 잡고서 다음 경기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슈팅 연습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와 좋다 지금 바뀐 슈퍼몬 굉장히 타이밍이 빨라져서 어려운데도 적응이 안 되는데도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잖아 이거 봐 얼마만큼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농구 연습을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NBA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팀은 현재 7승 5패고요 동부컨퍼런스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상대는 시카고 물스인데 4승 9패로 최하위에요 이런 팀은 그냥 거저먹기다 득점 앤 어시스트로 이번 경기 더블더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혹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 머리 좀 기르게 해주십시오 빡빡머리 도저히 토악질라서 못 보겠어 어우 지금 깜짝 놀랐어 털어버렸어 완전 저런 벤츠에서 시작을 하죠 가볍게 스킵 그 다음 팀 플레이 위주로 아껴서 한번 잘 플레이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헤드캡을 안고 있어요 원래 첫 슛은 과감하게 쏘는 거야 안 들어가서 첫 슛이니까 그렇게 안 쫄리거든 아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야키키의 저세기 2연속 블락받냐 게임에서도 방출 당할 때 웃지마 비웃지 말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재밌게 bew Oxed 마시당 넷 뭐 자료점 파워로 кру는데 과감한 돌파 이렇게 빅맨을 돌아오면 안돼 덕унк zoom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estad tactics 여기서 나오죠 double screen 2명 스분 skill 내unning 패스 해야되지 여기 여기 수 mare 여기! 넌! 불타오르네 줘야지 나한테 이씨! 줘야지 줘 비웠어 좋았어 어시! 홍보 나와야겠다 아 좋아! 이타적인 플레이! 주고서 받는 플레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노무는 몇 명이서 하는 거다? 다섯 명이서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줘야지 나한테 왠지 느낌이 이 쿼터 처음부터 나올 것 같아 이 쿼터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박 나 일상이 맞았어 스키가 너무 파이팅한데? 아씨 거기 다 몰래했어 어떡해 찬스가 안 나 어서 변성그레스에 좋았어 다행이다 파울 야 비열한 놈 아 나 지금 아직도 그린데 아니 쿤보 왜 안 나오지? 와 쿤보 나온다! 오케이 좋았어! 쿤보 좋았어! 어? 감독님 저랑 쿤보랑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저는 쿤보랑 뛰려고 이 팀이 왔는데 어 쿤보 아직 있어 쿤보 미안하다 쿤보야 쿤보 미안해! 와 잭라빈 인유얼 페이스 무섭네 저 단수가 실제로도 운동 능력이 엄청나요 실제로도 덩크 컨테스트에서도 우승을 할 정도로 정말 역대급 덩크 컨테스트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 살았어요 근데 쿤보 왜 빼니? 좋았어! 자 하나하나씩 풀어 가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필드골 23%면 거의 이거는 빠져맞아야 돼요 들어가라! 끝도 없이 저게 사람색이냐? 쿤보 나 욕한 거 아니지 지금 쿤보 더블더블 내가 하고 만다 더블더블 하고서 다시 자신있게 머리 길릴게요 좋았어 쿤보! 좋았어 쿤보! 좋았어 쿤보! 좋았어 쿤보! 그거야! 난 너랑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음! 멋있다! 내가 쟤를 어떻게 막냐 쿤보 날 믿어 쿤보 그렇지 쿤보를 믿고 시작 쿤보 아 씨 최하위에요 이런 팀은 그냥 거저먹기다 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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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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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야 아이씨 잘했어 잘했어 지금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틸이 나올 수 있는... 꺼져! 씨! 자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의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개XX팀을 아주! 나를 버렸던 팀! 큰 포로 끌어놓겠습니다. 오늘 경기 저의 상대는 누구다? 맞습니다. 저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한대 팀 동료 데미안 릴랄. 너의 숨통을 내가 오늘 끊어놓겠어. 빅맨 하승진이 아닌 스킹갓 하승진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일단 벤치에서 시작한 하승진. 릴란드 들어와야 돼. 내가 5분 정도 들어갈 거거든? 네가 들어와야 돼 그 타이밍에. 아... 릴란드 쫄아서 안 들어왔네. 쿤보 형 믿었다! 나는 형을 믿었어! 형을 믿고서 내가 마음껏 슛을 던지는 거야. 어? 지금 뭐 한 거냐? 찰콤하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정신 못 차리네. 경쟁 농구하고 있네. 그걸 지금 코스라고 하고 있네. 경기에 투입된 지 이제 3분여가 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했네요. 지금 릴라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욕이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 얼어붙었어. 지금 아이스 마크 생겼어. 계속 쓰고 있으면 이 마크가 생기더라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아... 한 걸 주는 거죠. 투여야지. 대체 슛!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오늘 슛이. 아 오늘 슛 컨디슛 안 좋네. 너무 안 좋네. 근데 이렇다고 절대 우려할 필요 없어요. 슈터들은 한 방 있거든요. 이러다가 하나 터지면 또 무섭게 터져요. 그게 바로 슈터야. 나한테 공을 줘. 개XX.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한 번만 하나 하고. 릴라드 왜 게임 안 뛰는 거야. 네가 안 뛰니까 나도 못하잖아. 릴라드 나왔네. 멀리서 봐도 릴라드 어딘지 알잖아. 데미안 릴라. 너의 전통으로 내가 온라. 너한테 과감하게! 아 파울 리더. 어우 씨! 닫힌다 야 닫혀.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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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공주. 릴라드 말렸다. 이번 경기 져도 돼. 릴라드만 이기면 돼. 릴라드만 이기면 돼. 나이기면 돼. 나이기면 돼. 어색팀 대결이다. 아! 꺼져! 아 씨. 번벤 떠줘야 돼요. 그때 언니가 innovative. 웬브레이버. 어이! 아이씨. 아이씨. 어이! 좋았어! 아이씨! 아이씨! 좋았어! 아직 빅맨 하승진의 피가 남아 있는 거지. 스킬 받지. 군복 하나!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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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yp CI Madonna 이거 ranked Card legendary 저런 플레이를 나도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만해도 물론 게임얘깁니다 겟체 슛 드디어 첫 득점 끝ups10% 이러면 릴라드한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슛이 안 들어가는 날은 욕심부리고 계속 슛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돌파로 풀어나가야 돼요. 초반전에는 제가 돌파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넘겨! 자, 릴라드 2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셨죠? 제가 얘기했죠? 슛이 안 될 때는 돌파로 먹고 살아야 된다. 조졌다. 맛있다! 야야야, 그런 거 왜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럼 뭐... 오우! 이런 거 할 줄 몰랐지? 아, 내가 막아야 되는데. 됐어! 아니, 넣어야지! 훨씬 있으면 될 게! 아, 저 새끼 꼭 이기고 싶다. 페리스타치. 속이다, 시원하다. 진짜 부들거리고 있는 거 보다. 아우! 좋아! 부들부들! 설마... 이런 무리한 플레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무리한 플레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음, 맛있다! 부들부들! 아, 좋았어! 릴라드 상대로 넣기.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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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서 못 막는 거야? 우사인 볼트같이 빨라서? 하상식이 이렇게 빨라. 물론 게임 속에서. 에이, 저런! 어? 지금 좋은 슈트시죠. 아! 미쳤다, 풍부. 쟤네 진짜 괴수라는 별명이 딱 걸맞는 선수네. 근데 지금 게임에서도 어마무시하게 게임하는데 실제로는 더 어마무시해요. 정말 엄청난 선수예요. 근데 리바운드까지 뺏어가는 거 봐, 어마무시하게. 아! 어시스트! 꺼져! 어시스트 핸드에 빼는 거야. 자동지능 누르면 더 이상 경기 안 뛸 거 같아. 아, 그래도 포트랜드 이겨서 속이 후란하네. 일단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확실하게 릴라드를 이긴 거 같아요. 19득점, 2리바운드, 3 어시스트. 팀 동료 평가 C-. 팀 동료 평가는 안 좋지만 점점 개인 기록은 좋아지고 있다.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 슈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벅스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슈팅갓. 뭐, 다수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엄청난 연습을 했어요. 정말로. 케체슛! 뭐한테 띄워주면 빠세! 다수지 마세요! 네. 네. 뭐지, 이제는 다수지 마세요.